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뭔가 수업 시작 전에, 제가 요약 영상 전에 계획 영상을 보내드리잖아요. 그걸 만들면서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왜 내가 안키에다가 카드를 이거밖에 안 줬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수업하면서 기억이 났고 깨달은 게 아이가 영어를 잘해요. 아이가 영어를 잘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하는 말을 거의 다 알아듣고 제가 하는 말에 거의 다 대답을 하니까 약간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거를 첨작을 해주는데 안 틀리거나 아니면 그 말도 딱히 틀리진 않고 더 좋은 말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에는 이걸 첨작을 안 하고 딱히 이쪽 숙제에 제가 만들어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좀 더 넣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도 문제가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투데이로 들어가서 보면 36개예요. 카드가 36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 지금 숙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하루에 초기 설정 값이 하루에 20개의 카드를 본다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밀어넣는다인데 36이면 이틀이면 이틀 동안 이걸 학습하기에도 부족한 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줘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아이가 일주일간 해도 안 끝날 정도의 양을 주게 되는데 WILL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인 거예요. 줄 게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WILL 하면서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비교급과 최상급 쪽이 약간 헷갈려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제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급과 최상급에서 왜 어떨 때에는 MORE이 붙고 어떨 때에는 ER이 붙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르쳤고 음절에 대한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인데 목이 얼마나 많이 울리느냐 유상음 즉 이제 모음 쪽에서 많이 울리는데 그런 쪽에서 계산해낼 수 있고 정 모르겠으면은 syllable counter이라고 인터넷에 있는 거 들어가서 쳐보면 된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숙제를 제가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편성을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다음 학년도에 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걱정된대요. 본인도 이제 시험 생각도 나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영어가 회화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회화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게 맞는데 회화가 되는 상황이면은 회화에 힘을 많이 실어줄 필요 없고 회화는 그냥 수업 자체에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문제집을 시중에 있는 문제집 중학교 아니 중학교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수능 수준의 그 정도 문제집을 전부 다 pdf 파일로 따버린 다음에 그 다음 그거를 아이들이 풀어보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3번 부정사를 틀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첨삭을 제가 하는 거예요. 5분 14초 동안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문제가 나오는데 영상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시작해보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수능 수준의 문제를 푸는 아이가 중학교 문제가 무서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학교 수준에다가 우리가 목적지를 걸고 거기로 가면은 항상 거기에 늦어요. 늦게 도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능 수준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왜? 배우는 건 어차피 똑같아요. 그게 얼마나 더 복잡해지느냐는 문제지.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이런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저랑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회화를 잘해요. 지금 will이랑 수준이 비슷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수업 같이 모아서 하는 케이스도 생각해봐도 돼요. 제가 볼 때. 이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요약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